자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오랜만에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가족들끼리 어디로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는 레슨을 가해서 아깨를 챙겨야 합니다 또 뭘 가져가야 되지? 저는 필수품 목이 안 물리게 하는 버무리를 챙겨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걸이 스트레프 챙겨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블루투스 스토퍼즈 챙기겠습니다 자 잠시 안뇽 네비 찍었어 네비? 아네 네비 찍으세요 아버지 지금 사과먹을 땡 아닙니다 아내가 강좌를 샀습니다 F*** 첫 범을 모으세요 먼저 들어줘요 꺼내는대로 아á 아 2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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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원주 베이스 캠프장 여기도 갈 때가 오는 길에 코스모스도 있었는데 제가 한 번 올라가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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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여기 엄청난 왕밤이 들었습니다 보이세요? 왕밤을 해체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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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 힘들어 밤을 줍줍 펼쳐라 이거 엄청 크다 왕밤, 내가 이길 것 같아 밤이 짠 밤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3 새쌍둥이 이 밑에 보면은 밤이에요 오옹씨 이게 다 밤이에요 이게 다 밤이에요 자, 여기가 밤성위를 내려줍니다 아, 뜨거 아, 뜨거 아 이렇게 다 밤이 남은 것 같은데 여기 다 밤 남은 것 같은데 여기 아빠가 조심해 오옹씨 이렇게 만나면 되네 불서풀 뚫고 나오고 있어 오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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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여기 원래 반 만원대야 아빠 모자 어디 갔어 아빠 모자 어디 갔어 여기 있어 가서 뺄게 해줘 중간 점검 오늘 오옹 이런거 아주 통통한데 이것도 예쁘게 생겼죠? 밤 털 만하게 김수지 여기 봐봐 왜? 멀미 있어? 귀여움이 어? 토했다고 왜? 멀미 있어 멀미 있어? 모자 왜 썼어 아, 두 번? 두 번이나 토했어 모자 왜 썼어? 그냥 방 떨어질까봐 머리에 방 떨어질까봐 머리에 방 떨어질까봐 수지야 저거 맞춰서 떨어뜨리자 우리 웃음 이빼 그리고 이빼 이케 저거 한국어치럼 당신이 아니 해물 엄마 귀요미 귀요미 안녕하세요. 밤을 죽다가 잠깐 쉬러 들어왔습니다. 프랜드 피아노도 있어요. 암따는 뭐라고 했나요? 맛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후에 일정이 있어서 먼저 따로 출발을 하고요. 아마 가족들은 한 번 더 밤을 털고 가시지 않을까 싶어요. 엄청나죠? 이거에 한 다섯 배는 땄습니다. 자, 미녀색 소퍼니스트 주혜성의 밤따기 대성공! 자, 미녀색 소퍼니스트 주혜성의 밤따기 대성공! 자, 미녀색 소퍼니스트 주혜성의 밤따기 대성공! 자, 미녀색 소퍼니스트 주혜성의 밤따기 대성공!